그러면서 이제 박재욱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모두를 놀래킨 게 지금 6번 타자 박재욱. 이거를 모두가 놀라게 했었는데요. 헛스윙! 처구 스트라이크입니다. 헛스윙! 처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안 돼. 출루, 출루, 출루! 말리면 안 돼. 2구 다시 또 스윙이에요. 춤추는 변화 중에 반말도 취한 듯 홀리고 맙니다. 슬라이더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약간. 카운트 잡는 거랑 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던지는 건 그게 있어요. 잘 던지네. 공의 꺾임이 이용원 선수가 정말 굉장하네요. 또 똑같은 슬라이더가 들어갈 겁니다. 이용원 선수는 그런 능력 있는 선수고요. 센터, 센터. 어떻게 줘야 봐, 이제. 투수 이용원입니다. 던집니다. 공적이야! 룩킹 3대다웃! 공적이야! 룩킹 3대다웃! 이용원 선수가 바깥쪽으로 슬라이더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몸 쪽을 과감하게 비친. 이게 아주 빛났어. 그런 장면이에요. 아아! 좋아, 좋아, 좋아! 진짜. 투하자, 연속 3진! 지금 컨디션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요. 3회까지 3진이 없다가 4회에 지금 2개가 나왔어요. 이게 4점이라는 점수가 이걸 이렇게 자신 있어요. 잡아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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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ships plus 9점이대! 개 chancellor! 갱킹! 이렇게니깐 이 선수가 바로 고영호 성균관 대학교의 산마루수입니다! 네! 잘한다! 안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다이빙 캡치! 고영우의 기가 막혔던 수빈! 날카로운 이 타구를 처리하는 성균감대학교의 3루수입니다! 고영우의 지망권 오늘 소도 잘한다! 오늘 소도 잘한다! 잘해요! 반사심강이 저거 채졌냐? 원성준이랑 고영우 둘 다 뽑았으면 안 됐나? 우리 3루수 누구냐? 정성훈이요 어